열차 곧 출발합니다. 출입은 갔습니다. 출입은 갔습니다. 코로나19, 당신과 함께 이겨왔습니다. 공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수칙을 중심해주세요. 안열, 호흡기 증상 시 1339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영웅이 되어주세요. 왜 황세곤 대우가 가장 많이 시작됩니다. 가장 좋은 것입니다. 경고를 통해 본격적으로 타고 신호가 중심으로лек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역은 보라매, 보라매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성남, 강남 방문으로 가실 손님은 이번 역에서 7호선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